왼쪽 갑니다, 타라차! 쑥쑥! 한국도로공사 시즌 홈 경기 첫 승을! 우리 소원 한번 잘 올라오겠습니다. 앞에 앞머도 잘 올라오죠? 네. 자, 친필! 나이스! 와우! 이겨야, 이겨! 이겼어! 2승! 3승! 이겨야, 찹쏑! 다érêt! iar exam 내うんa 승료예요, 항상 승료예요! 올때마다 이겼어 인정이가! 내결 Whistry, 내가 인정아, 내가 믿게 한번 때려볼게! 그랬는데 그냥 수영장 영어예요. 지금부터 느낌이 이길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길 줄은 몰랐네. 그래도 다들 극복해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계속 걱정했었거든요. 언더운드로 받는 타나차, 왼쪽 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쓰러지면서 박정아의 디그, 점프패스! 이한계 푸싱, 어택커버 필립스, 야스빈 연결,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골 놓치지 않습니다. 죽어 빠집니다. 이윤정 왼쪽으로, 이번엔 퀵업은 페인트! 원핸드 디그, 필립스! 백어택 드롭 연타, 골 던지는 디그! 이윤정 왼쪽으로 빠르게 퀵업은 바운드가 됐습니다. 다음 연결, 이번엔 누구? 본이 뒤로 빠지면서 파이프로! 푸싱으로 살짝 넘겼습니다. 찬스 볼, 언더운드 뒤로 연결! 오픈 스파이크! 야스빈 디그, 가장 긴 랠리! 이번엔 이한비가 푸싱으로 갑니다. 정확성은 살짝 떨어집니다. 백어택, 바니아, 부키리치! 달려갑니다. 배치 앞에서 건져내는 오지영! 때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회가 왔는데요. 선택은! 픽업팬, 패킥! 푸싱! 오! 두 손이 헐거웠어요. 그리고 문정원이 연타로 넘깁니다! 문정원! 일단은 저희가 리버트 스윕으로 많이 졌었기 때문에 3세트는 그래도 일단 끝까지 따라가보자 했었고 아! 아! 진짜! 너무! 간절히게 그냥! 4세트 너무 죽이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 약간 간절했으니까 죽인 게 아닌가! 만약에 따라 온 konuş wiel렬스 좀 떡볶이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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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and down a lot of game but we finally make it to the end We won't do it We fight until the end We will fight until the end I'm so talented elec Then we reach back to the left 2 pass 1 block 1 pass 2 pass 2 block 2 pass 골을 하고 있던 타나차에게 박정하 디그 좋아요. 백오픈스파이크 야스민 임명욱. 이윤정 다시 타나차 쑥쏙.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밀어넣습니다. 2곱 뒤로 백어택 야스민 임명욱 엄청난 디그. 왼쪽 갑니다. 타나차 쑥쏙. 한국도로공사. 메이한테 2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메이 여보 메이. 제가 들어가서 은선이 걸 브로킹하거나 은선이한테 서버 포인트를 내면 2만 원을 준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정관전 이기면 크록스 사준다 했거든요. 제가 크록스 너무 갖고 싶어 해서 딱 그 락커룸에서. 그래서 오늘 이기면 사줄게 이랬더니 진짜 이긴 거예요. 다행히 못했어. 근데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된 거야. 다음 경기 잘하면 돼.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이겼으니까. 5세트 안 가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이벗수입 당하는 줄 알고. 이겨냈어요 저희가. 이겨냈어 4세트에서. 다행이다. 뭘 봐. 나 왜 나한테 그래. 잘한다. 오. 너무 재밌다 너.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저 오늘 득점을 못 내서. 못내요. 다음 게임부터 잘할게요. 잘했어 고. 잘했어. . 2. 2. 5. 김새빈. 자 이거 커요. 지금 붙키리치가 또. 김 감독은. 정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언덕에 들어 줍니다. 원 스텝. 한 타워. 김새빈. 김새빈의 팀의 리드를 지켜냅니다. 지금의 김새빈의 이 공격 득점은요. 대단한 거예요. 다음번에도 잘할게요 수고하셨어요